오늘은 23페이지 누가가 대오빌로에게 라고 써있는 부분 같이 누가 부분 공부할 건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동안 이제 보금서 여기 지금 그 뭐랄까요 소수 정에만 남은 이런 느낌이네요. 이제 열두 제자에서 이제 열둘보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남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금서를 그동안 공부를 쭉 하고 있어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마가보금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마태가 다시 썼어요. 마태하고 누가는 서로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가보금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마가보금 외에 다른 글들을 몇 개를 더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붓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몇 개를 더 알고 있지만 마태보금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어쨌든 자신만의 이유로 글을 다시 쓰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마태가 누구 때문에 글을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는 누구에게 글을 썼다?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누가를 볼 텐데 누가는 일단 똑같죠. 누가 썼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이걸 봐야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는가가 이해가 되거든요. 강조되는 걸 찾는 건 본문 자체에서 찾지만 이걸 왜 강조했는지를 추정하려면 배경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볼게요. 제가 제목을 고학력 전문직이다라고 써놨어요. 고학력 전문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한번 볼게요. 우선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이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왕들을 여러 명 얘기하고 있죠. 누가 어디 왕 누가 어디 왕 있을 때에 글을 썼다.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시대의 시점을 서술하는 방식이 원래 역사가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해는 몇 년이죠? 지금 올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2022년이잖아요. 내년이 이제 2023년이 되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2022년 그럼 전세계 어딜 가도 2022년 알아듣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절에 그때는 연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2022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전세계가 예수님 태어나다고 추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서기력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나라마다 원력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호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왕들이 기준이에요. 누구 몇 년 이런 식으로. 누구 몇 년 이건데 이 연호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영년, 세종 원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세종 원년은 언제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기록해야 되냐면 다른 나라 왕들을 교차해서 설명해줘야 돼요. 이 나라 몇 년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요. 구약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성경 열한기 역대기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 때 남유다의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유다 왕 누구 몇 년 때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나라 왕 연호만으로는 연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여러 나라의 관계된 나라들의 왕의 연호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이때가 언젠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가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글을 쓴 사람 누가라고는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누가가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역사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에서 그런 정도면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 열두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직제자들 그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록자들 근데 그 후에 나도 그 모든 일을 그넘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글을 내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쓴김없이 말하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가들이 글을 쓰는 방식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따라한다는 건 지금은 현대는 워낙에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라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대충 어느 분야 제가 요즘에 바리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한테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정보를 얻어서 따라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그 수준의 학식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외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또 한 번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누구에게 쓴 글이죠? 누가복음? 받는 사람 대오빌로 각하죠? 사도행전 누구에게 쓴 글이죠? 대오빌로 1장 1절 2절이에요. 사도행전.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 사용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느라. 자, 여기 말하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어지는 글이에요. 똑같은 대오빌로에게 쓴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글을 쓴 사람의 특징은요. 우선 이건 이제 게시록은 요한이 쓴 거고 고림도우서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요한이나 바울 이게 신약의 상대 저자라고 그래요. 요한, 바울 누가.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썼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게시록 썼고 바울이 바울서신 엄청 많이 썼고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썼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길까요? 누가가 제일 길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가 제일 길어요. 합친 분량으로 따지면. 자, 근데 요한 같은 경우에 이 상처라는 단어를 플레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바울도 내맞은 상처를 플레게. 자, 보세요. 이거는 칼에 잘린 상처거든요. 그걸 플레게라고 쓰고요. 이거는 내맞은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상이고 이거는 뭐죠? 타박상인가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둘 다 플레게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상처. 이해되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셨잖아요. 상처. 근데 누가가 쓴 이 우리가 보는 글을 쓴 사람은요. 맞은 자리는 플레게 요거는 찢어진 자리예요. 찢어진 자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이 피부가 헐은 상처예요. 이거는 엘코호라는 단어를 써요. 특히 이 트라우마랑 엘코호라는 이런 단어들은요. 신학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는 일상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상용어가 아닌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보통 다쳤을 때 아, 상처가 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창상을 입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아, 머리가 아파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체열제를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신학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가 누가의 글들이에요. 누가 보면 사정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힌트. 제가 지난 시간, 지지단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1세기에 꼭 성경 기록자들뿐이 아니라 1세기의 기록, 그레꼬로만 세계 기록 방식에서 저자 자신이 글에 나와야 될 때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익명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도 안 나와요. 본인이. 본인이 자신의 글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등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법상 그리스어의 헬라워 문법은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복수가 정확히 표현돼야죠. 동사를 쓸 때. 동사의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같다랑 우리가 같다가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쓸 때. 네, 자 보세요. 4등전 16장까지는요. 바울 전도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에요. 그들. 이게 지금 바울 전도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이 무시하류나 드로아. 드로아가 트로이거든요. 트로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트로이, 터키에 있는. 트로이로 갔어요. 근데 8절에서 그들이었는데 10절부터 갑자기 뭐가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이건 실제로 우리라는 대명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사 형태가 바뀐 거예요. 3인칭 복수형에서 1인칭 복수형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트로이에서부터 바울 전도팀에 합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글을 쓴 사람 본인이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이게 우리 구분이라고 해서 주어가 우리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어요. 트로이에서부터 마게도냐까지 우리로 가다가 다시 그들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트로이에서 빌리포까지 바울 전도팀에 동행했다가 빌리포에서 떨어서 나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우리로 바뀌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다시 고린도에서부터 합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에요. 근데 그거 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 전도팀의 일원으로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울 전도팀의 명단이 사도행전 말고 딴 데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떨까요?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의 맨 뒷부분을 보면 안부인사할 때 나와 같이 있는 누구누구도 안부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 전도팀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좀 시점마다.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레스게, 마가 이런 사람들 다 사도행전의 이름이 나와요. 부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 중에. 혐의자가 접혀지시죠. 범인 잡아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대마 저런 사람은 안나와요. 근데 대마가 안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배신했기 때문에 안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혐의가 확정이 되죠. 이제 누군가. 자 보세요. 좀 정리해볼게요.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식 수준이 상당하고요. 특히 의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 바울 서신 골로세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골로세서 인삿말 누구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할 때 이 사람이 등장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혹시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 우리 이제 단체 관람하러 갔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아까 디모데우스에서 보셨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아마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바울의 주치의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의원이었고 지식 수준이 높은 뭐랄까요. 약간의 상류계층에 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로마 총독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로마 총독인 그 누굽니까. 아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만한 어떤 적어도 뭐 어떻게든 연줄이 닿아야 편지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금의 발신자는 고학력 전문직인 사랑받는 의원 누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보냈는가. 수신자. 누가 보금의 수신자는 개인이에요. 마가 보금, 마태보금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면 누가 보금은 개인.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 물론 이건 본명이 아니에요. 테오, 필로, 테오스라는 말이 이게 테오스가 신이라는 뜻이고요. 필레오가 필로스, 필레오 이러면 사랑하다라는 동사 또 필로스, 사랑이라는 명사이래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가명일 거예요. 보통 사람 이름을 이렇게 안 써요. 그 당시에 이런 종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명이겠지만 그래서 가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오기로 각하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기도 한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라티스테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 원칭이에요. 이 크라티스테 테오필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라티스테를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집사님을 이렇게 호칭처럼 부르죠. 원래 지위인데 이거는 누구누구 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 님 이 이름 뒤에 붙이는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크라티스테를 뭘로 번역할까 고민했는데 크라티스테가 어떤 수준에서 붙이는 사람들이냐면요. 총독 벨리스 각하 벨리스 각하여 베스도 각하여 할 때 이 사람들 전부 총독들이에요. 총독 총독 이상급 되는 고위관리들한테 붙이는 호칭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못하는 그 고위관리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크라티스테라는 게 붙는데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고민하다가 총독이 어느 정도급이냐면요. 여러분 한 나라 수준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조선을 다스린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총독부잖아요. 여러분 대라우치 마사다케 뭐 이런 아십니까? 이토이로구미 이토이로구미는 엄밀히 말하면 총독부 생기기 전에 통감부였어요. 시절의 일대 통감이죠. 어쨌든 3.1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총독 그러면 한 나라의 왕급이거든요. 킹인지의 왕 그러니까 총독들한테 붙이는 호칭을 뭐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한글 번역하신 분들이 각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각하 크라티스테를 그러면 이게 테오빌로 각하가 그냥 이게 그냥 교인들 얘기하는 거였을다면 크라티스테라는 호칭은 너무 부적절하고 이게 이상한 호칭이 돼요. 이거 분명히 본인이었을 거예요. 본인 개인인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별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몇 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요 대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째 고위관료예요. 총독 이상되는 고위관료고요. 둘째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총독 이상되는 고위관료에 유대인이 없어요. 1세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셋째 부유했을 거예요. 그렇죠? 부유한 이방인 고위관료인 대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배경을 깔고 우리가 누가보금을 봐야 돼요. 누가보금은 누가라는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자 의사이고 나름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를 활용한 사실은요 누가뿐 아니라 마가, 마테, 누가 다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1세기 당시에 활동가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활동가였다면 여러분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유학한 마테는 세리예요. 세부 공무원이에요. 누가 의사죠.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글을 남긴 거예요. 베드로가 활동가였다면 어쨌든 그중에서도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떤 편지를 썼는가 어떤 걸 강조하는지 볼게요. 누가 특수자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겹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들의 강조점을 좀 살펴볼게요. 그것들을 쭉 분류해 빼내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견되요.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왔다 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망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표현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망민 앞에 빛이 비춘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 이스라엘 니네들 안 들어먹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니네들은 안 들어먹는데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돈땅 시돈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이방이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 말 들었고 수리안 시리안 시리안 남한 장군이 남한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한테 찾아온 문둥병 걸린 장군이 있었어요. 물에 이렇게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 붙여진다 이방사람 이방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 이스라엘 니네들은 안 듣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나간다. 왜 이 부분이 강조될까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데오빌로 가카 유대인 이방인 이죠.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데오빌로 가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성령과 기도가 엄청 강조돼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뭐만 툭하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싶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니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씁니까? 등장인물마다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일기 쓸 때 여러분 아침밥 뭐 먹었다 점심밥 뭐 먹었다 씁니까? 저희 애들은 지금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거 아니면 쓸 말이 없나 봐요. 근데 반복되는 건 안 쓰는 거잖아요. 마가나 마태는 그게 강조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제가 1장만 볼게요. 1장 등장인물들이에요. 먼저 15절에 침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모테로부터 엄마 아직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35절에 마리아 마리아가 또 성령 충만해지고요. 침례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고요. 침례요한의 아빠 사가리아가 성령 충만해져요. 등장인물 전원 성령 충만해졌어요. 1장에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누가 보면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이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4단생전에 많이 했겠지만 기록만 봤을 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시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3장면 나와요. 생각보다 조금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4장면 나와요.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겟세만의 동산 같은 특별한 기도가 나오고 그 외에는 어떤 기도 장면이 나오냐면 그 뭐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한 번 나오면 이제부터 기도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으면 원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구나 이제 됐으니까 다음부터 기도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치 밥 먹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근데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이 열 번 이상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뭐 하려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예수님 침례받으시는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굽니까? 침례위원에게 침례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에는 딱 이 단어를 추가했어요.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를 추가해요. 누가는 침례받으신 기도하셨고 예수는 물러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거는 다른 데도 나오는 거고요. 이 6장 같은 경우에 열두 제자 세우시는 날이에요. 열두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열두 제자를 부르신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그놈이 안놈은 배신자예요.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별 수 없어요. 어쨌든 계속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러 다니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 마태복음 하고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은 설교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우리가 흔히 승천설교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같은 설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권능 얘기 나왔어요. 권세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얘기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가라 얘기 나오죠. 멀리 멀리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 삼는다. 전도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권능 가서 제자 삼는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설교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건데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한 시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설교 한 거 우리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도 있어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드로아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 설교를 엄청 오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설교가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죠. 그 정도로 오래 설교를 했을 텐데 그걸 이제 기록할 때는 추격하는 거란 말이죠. 기록자들이. 근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지퍼 축약을 했을 거예요. 마태가 권세 얘기하고 가라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해라 얘기한 거예요. 그쵸? 마태는 사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배웠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인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멀리 멀리 가라 얘기 나오죠.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얘기 나오죠. 그쵸? 똑같죠? 이게 같은 설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둘이 다르게 요약해놓은 거예요. 다르게 요약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마태는요.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잘 안 보이는데 너희는 가서 할 때 가라가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전부 명령형 동사가 남발되고 있어요. 마태는 계속 명령형 동사였어요. 가라 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져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돼요. 마태 보금에서는 사도인전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부터 나오는 1장 8절에서 명령형이 없어요. 잘 읽어보시면 내 주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야 니네 가서 주인이 되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뭘까요? 될 것이다 라는 형성은 미래형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니네한테 가라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니네 뭐 니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니네는 그렇게 될 거야. 니네는 가게 될 거고 니네는 전도하게 될 거야. 언제요?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사도인전에서는요. 유일한 명령형이 하나 있어요. 위에 4절에 뭘까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의 강조점이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거라면 누가의 강조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단 둘 중에 한 명이 왜곡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둘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길게 했을 테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설교 안에. 근데 마태가 글을 쓰는 건 누구에게 쓰고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 사이에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전혀 다른 얘기지만 서양 철학사 이런 거 배우신 분들 배우시는데 유명한 버트라트러셀의 서양 철학사에 보면 서양 철학의 두 가지 사보의 계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히브리즘이고 하나가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계보가 논리주의고요. 히브리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쪽 계보가 무논리의 철학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예비하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살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로 결정해서 여기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제가 선택한 거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을지언정 하나님이 결정한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모순이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 모순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거랑 내가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 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대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성경 책 자체가 시구리즘의 산물이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마테는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얘네는 원래 기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글을? 데오빌로가카 데오빌로가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데오빌로가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게 이방인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가보기에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슨 유대인 교육을 받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토라를 암성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내가 하라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 이해 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의 이 논리적인 모순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즘의 세계관은 욕기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기에 보면 욕이 원래 지혜자잖아요. 욕이 그렇게 나와요. 동방의 지혜자라고 나오는데 이 지혜자라는 말이 당시에 그냥 이 사람 똑똑해 라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일종의 직업 비슷하게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메스프다미아 지역에 지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뭘 알려주는 거죠. 욕도 지혜자고 욕의 친구들도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 욕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욕의 친구들이 와서 뭐 해줍니까? 욕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안 맞죠. 그렇죠? 하나도 안 맞아요. 욕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 욕기가 끝날 때쯤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이 될까요? 끝까지 설명이 안 돼요. 히브리즘이 말하는 지혜자는요.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자는 누굽니까? 세상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이게 히브리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와텍 마치 새가족 교육처럼 기초 교육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다. 이것부터 배우자. 당신이 하는 거 아니다.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당신이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누가 보금은요. 사실은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돼요. 누가 특수자를 위해서 엄청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3번이 뭐냐면 해방의 보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써요. 옛날에는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해방의 보금이라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소외된 자들이 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보금이에요. 그게 어떻게 누가 보금에 서술대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갇혀있는 자들 혹은 소외된 자들 이라고 할 때 여러 부류가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중간사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냥 이방인보다 훨씬 안 좋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누가 보금에만 사마리아인이 강조돼요. 물론 요한도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첨가하긴 해요. 요한보금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외에 물들어온 여인 있잖아요. 그 얘기 있긴 하지만 나머지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 10중 8구는 누가 보금이다 맞아요.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사건들 야구보와 요한을 혼내신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야구보랑 요한이 예수님 불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막 이래요. 얘네들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야구보와 요한으로 혼내셔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하니까 사보금에서 다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보금 애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지역을 지나가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지역이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죠. 비무장지 돼요. 비무장지대 말하자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누굴 만나느냐 문둥병자 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왜 거기 살고 있습니까?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 문둥병자들끼리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탕자의료 대표적이죠. 탕자의료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허랑방탕할지라도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리장 삿개오 이야기 죄인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만큼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도 누가 보금에만 나와요? 삿개오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나올 것 같지만 누가 보금에만 탕자의료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나올 것 같지만 딴 데 안 나와요. 이건 다 누가 첫째 자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사건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옆에 달린 강도도 구원할 구원 받는 그렇죠? 이것도 어디만 나올까요? 누가 보금에만 죄인들이 구원 받는 이야기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경건하다 여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불경건하다 여겨졌던 자들 죄인들이 구원 받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것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에 그만큼 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벳 이야기 뭐 안나 선지자 이야기 주님 발에 기름 붓는 여인 이야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여인 이야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의 어떤 공식 그 표현처럼 이 탈모드에도 나오고 경건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단어는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란 단어는요. 누가 보금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또 과부의 헌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뭐 중요하죠. 나인성 과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살려주신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비유에도 여자들 비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가 보금에는 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 동전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라든지 여인의 비유들이 많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열두 제자들이 어디까지 쫓아갔을까요? 겟세만의 동상에서 다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겟세만의 동상에 다 같이 있다가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도망가죠. 예수님 끌려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 끌려가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따라가고요. 요한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가다가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시종 여인과 이렇게 하다가 막 해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페이지 막 욕하죠. 요한은 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문 안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요한이 십자가까지 따라가요. 열두 제자 남자 제자들 중에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요. 누가 보금에는 여자 제자들의 이름이 호명돼요. 그래서 남자 제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고 여자 제자들이 따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한테 마리아를 맡기시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부터 네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한결하여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성 제자들 남성 열두 제자의 명단뿐 아니라 여성 제자들의 명단이 호명됩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들이 라삐의 제자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된 건 뭐죠. 이렇게 여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지만 여성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보다 더 많이 나오는 누가 특수자료가 참 많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지금부터 볼 거예요. 누가 특수자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는 유명해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 받은 여자로다 이거 성경구절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눈빛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마리아의 찬가가 찬양이거든요. 찬양 가사가 이래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즉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를 공소로 보내줘도가 여러분 찬양 가사가 막 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들은 빈손으로 가겠네 가난한 자는 채워주겠네 이런 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리아의 찬가 노래 1장이고요. 2장에서는 이거 뭐 그때 말씀 드렸었나요? 제가 여기서 했는지 아 여기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했었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을 그 낳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원래 이 산후조리 기간이 있고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초태생속전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이게 감사 제사죠. 하나님께 아이를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제물로 뭘 가지고 갑니까? 율법에 쓴 대로 뭘 가지고 갑니까? 제물? 비둘기 한 쌍 비둘기 두 마리 그렇죠?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라는 말에도 이게 원래 이제 뭐 구약에선 직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비둘기 종류에요. 비둘기 종류 비둘기 두 마리에요. 비둘기 두 마리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볼게요. 레위기 12장에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이 번제를 위해서 뭘 가지고 갑니까? 양 속제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게 위에 나온 비둘기나 반구라고 구약된 거거든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가래요. 자 그러면 원래는 제물이 뭡니까?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 가지고 가죠? 비둘기도 마리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부속 규정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즉 여인이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한마디로 비둘기를 잡아다 가라도 비둘기 두 마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리아는 집은 양을 살 만큼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이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얼굴이 세하여가지고 엄청 고귀하게 생겼거든요. 다 잘못 그린 거예요. 마리아 얼굴 까마짱짱해가지고 중동해서 집안일을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가 보금에 누굽니까? 목자들 마태보금에는 동반 박사들 목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우리는 되게 막 이거를 로맨틱하게 생각해요.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추우시죠? 지금 여기서 춥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진짜 얼어 죽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당시에 1세기에는요. 목자라고 하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양의 소유주가 있고 고용된 목자가 있어요. 그걸 삿군이라고 불러요. 삿군 그런데 밤에 양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삿군들이에요. 삿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고용된 양치기라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이 사회 최하층민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워낙 컸어요. 여러분 일단 크리스마스는 지금일 수가 없어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있었으면요. 목자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덥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교차가 엄청 커서 밤엔 우리보다 추워요. 그러니까 12월이 크리스마스일 수가 없어요. 목자들 다 죽어요. 그런데 날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 잘못 제정된 건데 어쨌든 그냥 기왕 제정됐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라고 해도요. 이스라엘 일교차가 진짜 커서 밤 되면 되게 추워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하층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었고 꾀세지한 마리아 거기에 앉아있었고 이해되시죠? 자 이게 3장에 제가 지금 1, 2, 3장만 보여드리는데 3장에 보면 이게 세례요한이 성포를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성포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겹쳐요. 내용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서 끝나냐면 이 독사이다식들아 누가 너희를 며칠컬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같다는 건 그 큐자료에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기서 끝나요. 마태복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누가 너희더러 그렇게 와가지고 하라고 하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 이미 도끼가 나뭇불이야 어쨌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니네들 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마태복음은 끝났는데 누가복음에 그 뒷부분이 붙어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하면 뭐 하실 것 같아요? 회계 기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회계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하니까 정한세회에는 늑증치 말라 군병들도 하니까 사람들이 각토하지 말라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겁니까?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맺기 전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계속 아까부터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부자에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누가 보고 있죠?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글을 받아 읽는 사람이 누구죠? 대오빌로가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죠. 기분이 조금 이제 꼬르내지기 시작하겠죠. 이쯤에서 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이 새끼 죄송합니다. 자 4장 이게 한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장마다 4장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누가 보면 4장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첫 번째 첫 설교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설교가 뭐냐면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을 선언하시면서 아 나사렛 세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료를 자극히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면요. 희년이라고 구역에서 번역된 거예요. 희년 기쁨의 해 희년 기쁠 희자 써서 번역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년이라고 기쁨의 해 혹은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 희년이 뭐하는 거냐면요. 이 여우와의 은혜의 해인데요. 이게 내리기에 보면 토지는 팔 수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왜 돈 주고 삽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든 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땅을 만든 사람 있습니까? 땅을 왜 누가 감히 자기 거라고 팔하는 거예요. 도대체? 땅은 누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토지는 여우와의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근데 그냥 농담처럼 땅을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은 다른 재물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 뭡니까? 부동산 투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가치가 영원히 보존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재화는 없어요. 땅 밖에. 특히 고대 사회에서요. 땅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농경사회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유산계급이라고 말하는 거죠. 땅이 있는 사람이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유산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이 여호수와서에서 땅이 집안별로 분배가 됐어요. 집안별로 공정하게 분배가 됐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집안마다 이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조정은 되되 무조건 모든 집안별로 집별로 가가호부별로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해도 땅은 팔 수가 없죠. 근데 땅을 과연 안 팝니까? 땅을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내 농사가 망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사 짓다고 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은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빌려오는 거죠. 좀 빌려줘. 내년에 농사 줘서 갚을게.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올해 내년에 또 망했어요. 또 잘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빌려오면서 갚을게 막 이것저것 다 주다가 보면 갚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나에게 남아있는 건 땅밖에 없죠. 그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영영이 파이지 못한다는 말은요. 팔 매매금지라는 뜻이 아니라 영구 매매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영구 매매가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서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오 오마이갓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뭐가 있죠? 모르십니까? 7일에 한 번씩 구양실에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에는 쉬죠. 노동력이 쉽니다. 노예와 동물들도 쉽니다. 7년에 한 번씩 뭐가 있을까요?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에는 뭐가 쉴까요? 땅이 쉽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면제년이라고도 해서요. 빚이 탕감됩니다. 안식년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지셔도 7년 지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년에 면제규례가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없어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똑같이 레위기 25장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규례가 레위기 25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그렇게 미친듯이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년, 희년은 지키질 않아요. 결국은 왜 지키는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식년에는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돼요. 그리고 빚이 탕감, 노예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게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부동산 문제가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빈부격차가 현대사회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이러죠? 여러분 빈부격차 현대사회가 심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빈부격차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 집 머슨 말뚝이랑 세종대왕이랑 빈부격차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빈부격차는요. 원래 심해요. 근데 왜 우리는 요즘은 빈부격차가 너무 현대사회 심해지고 있어라고 느낄까요? 리셋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6.25 때 전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때 리셋된 거죠. 한번. 리셋되고 나면 약간 빈부격차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닥에서부터 다 같이 산업이 일으켜날 때 산업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는 분위기 좋잖아요. 그때는 다 열심히 일하고 막 덜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평등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간사회에 그렇게 평등하지 않아요. 원래.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여기요? 여러분 벌써 그날을 잊으신 겁니까? 아 잊으리 어찌 우리 그날을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72년. 정확히 종전은 52년이니까 7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지나면요.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빈부격차니 어쩐니 얘기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한 90년대 2000년대 아니겠습니까? 50년 정도 지나면 빈부격차가 쫙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성경의 구약의 해답은 뭐냐면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면 일곱 번째 안식년이 맞춰지는 해가 딱 지나는 그 첫째 날 1월 1일에 희년을 선포해요.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여우와의 기쁨의 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에게 희년이 있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거예요. 땅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만 산자의 손에 있다가 이 산자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매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에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리셋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의 개념은 7일에 한 번씩 노동력이 리셋되고 7년에 한 번씩 사람과 땅이 그러니까 빚과 노예와 그리고 땅이 쉬고 7년이 일곱 바퀴 돌아가는 49년이 지나 50년째 50년에 한 번씩 사회 전체가 리셋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 내내 희년은 왜냐하면 희년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절이 1월 1일이거든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여우와의 은혜에 해다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 왕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싫겠죠. 누가 좋겠습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도 내 동족이 비난하여 폼을 팔리면 품꾼이나 무관한 자가 참깨깨야 내 희년까지만 선깨야 돼요. 희년이 되면 물론 안식년에도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만 희년이 되면 노예해방 빛해방 모든 해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여우와의 은혜에 선포하러 왔다. 희년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구자자 기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금 보세요. 6장 마태보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누가 보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주민자 이게 마태보금은 마태보금을 왜곡한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설교를 여러 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순회설교가예요. 순회설교가라는 게 뭐냐면 부흥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여기저기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뭔가가 바뀌죠. 저도 이 똑같은 걸 이 PPT가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똑같은 걸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설교할 때 비유를 들어도 농촌 지역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똑같은 비유를 어촌 지역에 가면 금을 잡는 비유를 하시는 거겠고 이게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지만 조금씩 포인트를 바꿔서 여러 번 하셨을 텐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를 넣었다면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얘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는 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6장 이어지는 겁니다. 6장 20절에서 마태복음은 팔복이라고 부르고요. 누가 복음은 사복 사화라고 얘기해요. 4개의 복과 4개의 화 그래서 가난한 자 는 복이 있는데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글 누가 읽고 있죠? 대오비로 부자 여기쯤에서 6장쯤 읽다가 그만뒀을 것 같기도 해요. 못 읽겠다. 뭐야 얘 왜 어쩌라고 나한테 왜 이런 걸 썼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오비로 아카가 어쨌든 우리는 계속 가보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부자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예수님 손 씻는 논쟁 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를 정결례라고 했어요. 정결례 왜냐하면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구약의 정결례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찌지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무슨 정결례를 어기면 인간이 영적으로 부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간혹 그런 성경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걸 과도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인간이 부정해진다 영혼이 더러워진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결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러워진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테마가하고 누가가 포인트가 달라요. 마테마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마음에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만 잘하는 그런데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안 씻은 손으로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저희 아내라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맨날 손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같이 그냥 뭐라고 하는데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은요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둘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씻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손을 씻는 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장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임질 타놓고 악두에 가득하다가 나 어리석은 자들아 박을 맞으신 게 속도 안 되지 않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너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래 정결래가 되게 복잡해요. 바리새파이 정결래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디 갔다 오면 발을 씻고 어디 갔다 오면 몸을 세번을 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정결래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는 그 유명한 부자 부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원래도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막 이렇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찌할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창고를 늘려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하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날 밤에 주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린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설교가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까?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어떤 경에 그러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날 밤에 네가 죽으면 가져갈 거냐? 라고 하시면서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12장 마지막에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창고 네 이 썩어질 창고 하늘에 가져가지도 못할 창고에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들 이제 불편하시죠? 이쯤 되니까 대우기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도 불편한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까 거긴 도둑도 가까이 했고 존도 먹는 일이 없다. 하늘에다 쌓아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12장 지금 이게 16절 18절이잖아요. 이게 33절이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그 유명한 뭐냐면 그 뭡니까? 말이 기억이 안 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너희가 머리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드레핀 꽃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얘기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 입은 옷도 드레꽃만 못하느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자는 왜 창고를 더 자꾸 늘려가고 싶을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살면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창고를 늘려가고 싶고 지금도 있는 창고인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무조건 창고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부자는 원래도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자기 창고만 늘려가요.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은 창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미래는 드레핀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누가 보면 실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늘에다 쌓아놔라. 하늘에 쌓는 방법은 또 하늘에 쌓으라고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방법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계속 이 단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더 가볼게요. 그만 읽고 싶죠? 누가 보금 제가 볼 때 이쯤 되면은 대역일로는 진짜 그만 읽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보금은 못 읽었을 것 같은데 잔치를 배설할 때는 가난한자들과 병신들과 저한자들과 소경들 이게 좀 옛날 번역이라서 여러분이 병신들과 번역을 한 거고요. 요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번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0장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소유 부자 하나는 자 이 얘기예요. 한 부자가 또 나와요. 부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부자 나올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 같지만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누가 특수자료예요. 이것도 자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부자의 삶으로 살다가 나사로 죽죠.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에 품이 안겨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부자는 왜 지옥 갔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부자가 잘못한 거 있나요?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했어요. 그 뿐이에요. 나쁜 짓에다 얘기 안 나와요. 왜 왜 지옥 가죠?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 나온 팩트만 보면 그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부자의 잘못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자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부자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는 사람이고 부자 집 앞에서 나사로 하는 거지가 굶어 죽었고 그 얘기가 다예요. 이 얘기는 그게 부자 지옥 같고 그러니까 지금 부자 대여비로 박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러다가 사실 부자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까지거든요.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면 부자 얘기보다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사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 여기서 여러분 누가 보금의 특징 보이십니까? 마가가 쓴 것을 마태와 누가가 수정했다.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쵸? 문장이 똑같아요. 아래 부분 근데 누가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관원 얘는 그냥 한 사람이고요. 얘는 어떤 사람인데요. 얘는 관원이에요. 관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누구죠? 대오빌로가카는 관원인가요? 아닌가요? 관리죠. 하여튼 대오빌로가카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금은 대놓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격 설교? 목생들 설교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도 한 명 있으면 막 이렇게 대놓고 저격 대오빌로가카한테 쓴 누가 보금은 대놓고 저격하는 거예요. 지금 대오빌로가카는 관원이에요. 이 사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근데 누가 보금은 그 청년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관원이 돌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의도적으로 부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부자라는 단어. 이해 되십니까? 부자인고로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지나면서 여리고에 가서 드디어 여리고에 세리장 삿개호를 만납니다. 이게 여리고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리고 가면 다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에 세리장 삿개호를 만났는데 여러분 삿개호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인데 성경 해석은 결국 해석자들의 눈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자들의 그 시대의 관심사가 성경에 투영돼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는 어떤 관심사가 있냐면 되게 심리적인 아픔 또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삿개호가 키가 작아서 소외됐던 현대에는 왜 이렇게 키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삿개호 하면 키 작고 그래서 키 작은 것 때문에 뭔가 막 트라우마가 있었고 맨날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삿개호가 그 정도로 키가 작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았다 이 정도거든요. 무슨 삿개호가 장애가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어디 가면 사람 많이 모이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막 키가 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가 주님 만나서 해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삿개호가 삿개호라고 할 때 키 작은 삿개호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지극히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본문에 집중할게요. 본문에 본문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가 삿개호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 장이요. 큰 부자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무소장이고 큰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자라다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다는 얘기는 그 뒤에 삿개호가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앞이 안 보였다 이 말이 나오는 거지 키 작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삿개호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얘가 고위공직자이며 부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오자마자 느낌 오죠. 얘도 또 실패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자, 공직자 다 실패했거든요. 나오면 다 실패했거든요. 얘도 또 실패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빡 오죠. 근데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만난 이 부자는 다르죠. 삿개호는 성공했어요. 삿개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요. 어떻게요? 자기가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해되시죠? 삿개호가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하거든요. 뽕나무? 이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돌무화과나무는 원래 어떤 이때가 특히 그 6월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6월절 기간이면 한 4월 정도예요. 4월쯤에 돌무화과나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 위에 사다리가 있어요. 돌무화과나무에 돌무화과나무가 뭐냐면요. 시커모어 틀이라고 해서 이집트 같은데 지금도 있는데 열매가 엄청 딱딱해가지고 먹지 않아요. 지금은 식용으로 쓰지 않는 나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 이집트 가면 이스라엘 가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 먹어도 되고 버려도 되는데 제일 인건비가 싼 사람들 데려다가 이 그 무화과 3월 4월 봄쯤에 익어가기 시작할 때 추수할 때가 이제 7월 8월 되거든요. 3월 4월쯤에 과일 껍질을 잘라놔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익었을 때 그 안에 알맹이를 빼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돌무화과나무인데 이 돌무화과나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양치던 목자들 얘기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3, 4월 되면 할 일이 보통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보면 아모스라는 구약의 예언자가 있는데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직업이 이중직이에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 4월에는 돌무화과나무 자르는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양치는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겸직했다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로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 4월쯤에는 돌무화과나무에 사다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삿개호가 여러분 삿개호가 무슨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나무를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사다리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 위에서 본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공장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올라가는 사다리에 올라간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느낌을 본문에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삿개호 이야기 그래서 누가가 너무나 명백하게 누가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이고요. 성령과 기도가 강조돼요. 그러면서 소외된 자들이 강조돼요. 사마리아인도 중요하고 죄인들도 중요하고 여인들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왜 가난한 자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 제가 이렇게 교재에 있죠. 왜 가난한 자들 왜 누가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일단 누가의 시대 해방의 복음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신데요. 누가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내 글을 쓴 걸로 추정될 수 있는 혹은 그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썼을 야구보소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가 쓴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한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붙들었던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야구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야구보가 보기에는 가짜 믿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먼저 손뜨는 분께 제가 1억 드릴게요. 손 안 들잖아요. 왜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들었죠.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제일 먼저 손뜨는 사람 1억 제가 준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겠죠? 1억인데 1억 정도에 안 들으십니까? 쿨해서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고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진짜 내 통장에 쌓이듯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인다고 해주세요. 통장장고에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게요. 말씀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마다 1회당 통장장고가 그 즉시 천만원씩 누적된다. 여러분한테 보여요. 우리은행 어플 딱 꺼내보면 2회당 천만원씩 쌓여요.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그렇죠? 믿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왜 안 합니까?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1세기부터 그거를 공격하는 논리가 뭐냐면 야 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바울이 그렇게 가졌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우리 나중에 바울 선신할 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오직 믿음으로는 이런 누구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부분의 행위와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 이 말할 때는 무슨 할래 받고 안식을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것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당시에 그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 대우빌로 각하가 있는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고대사회로 갈 수 갈수록 교회도요.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우빌로 각하가 다니는 교회는 그 모임은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도요. 아까 아모스 얘기했잖아요. 아모스가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아모스가 되게 세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제사를 그쳐라 찬양도 그쳐라 비파소고도 그쳐라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연하수같이 일저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왕이 제사하는 처소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퀄리티 있는 사람들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제 화 있을 진저에요.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얘기 많이 나와요. 화 있을 진저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요. 이건 죽은 교회에요. 죽은 교회. 여러분 떠나서 도망가셔야 돼요. 이게 나가대요. 그런 교회는 화 있을 진저에요. 근데 어쩌면 대우빌로 가크가 다니는 교회도 그런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누가의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아까 어디 전도팀 소속이라고 했죠? 바울. 아마도 바울이 스승이었을 텐데 아 이것도 이제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 야고보. 요한.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봉피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려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강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왜곡되거나 잘못 가르쳐지거나 이게 간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요한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도 1세기 기독교가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지나치게 관념화되기 시작한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라고 해서 무슨 행위 다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고 가르치십시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부유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맞고 올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의 보물을 이거 거의 비슷한 표현 누가가 아까 쓰지 않았습니까? 하늘 창고의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처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런 데서 바울의 제자였다는 느낌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썼던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몇 군데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는 대오빌로 각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대오빌로 각하요. 내가 써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니까 내가 각하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고 각하도 기독교인이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각하께 써보내는 게 좋은 줄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쓴 거죠. 여러분 그럼 대오빌로 각하는 어땠을까요? 대오빌로 각하는 대오빌로 각하가 여러분 이거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대오빌로 각하가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읽다가 한 6장쯤 읽다가 아니면 부하한테 주면서 네가 읽어보고 요약해가지고 얘기해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정하자면 추정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기분 좋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대오빌로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금일장과 사서인들일장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한글 번역하신 분들이 저는 기가매히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금일장은 존댓말로 번역했고요. 아 이건 이것도 아니네요. 이건 제가 다른 번역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 보면 누가 보금일장은 존댓말로 번역했고요. 사도인견일장은 반말로 번역했어요. 이게 원래 원문은 존댓말로 말이 없는데 저는 이거 기가맥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인견에 뭐가 빠졌어요. 단어 하나가 각하가 빠졌죠. 크라티스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세상에서 호칭이 높은 분들은 그 호칭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 좀 있잖아요. 뭔가 사장님 막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용산에 있었거든요. 국방부에 지금 저희 부대가 어디든가 사라졌는 것 같은데 제가 국방부에 있었는데 국방부에 국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삼각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장관님이 김장수 장관님 이라고 있었어요. 꼿꼿장수라고 옛날에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죠? 할 때 꼿꼿하게 서 있었던 그분이 기독교인이어서 김장수 장관님이 국군중앙교회에 나왔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원래는 병사들하고 간부들이 예배를 따로 했는데 이분이 가끔 병사 예배 왔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 애가 졸고 있었어요. 걔가 제 후임이었는데 일병이었나 졸고 있는데 뒤에서 이분이 툭툭 치신 거예요. 얘가 확 째려 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는 거예요. 매우 당황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 그때 신우회장에 장관 공간에 한남동 공간에 새벽송도 갔었어요. 사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원래 교회에서 직부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새벽송 갔을 때 자기가 술을 아직 못 끊어서 집사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그분을 김장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장관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국군중앙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그분을 김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 크라티스테 테오빌로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테오빌로 가카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걸 얘기했어요. 어쩌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면 테오빌로가 정신 차리고 테오빌로가 나 각하네 청독이네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기분 좋게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있네요. 희년 여러분 아까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이루어졌습니까? 희년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여우와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했는데 선포만 해놓고 희년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찌 된 거죠? 누가 누가는 이 희년의 구절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의 구절이 나올 때 부피판자가 없는 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어디다가 대놓고 쓰고 있냐면 누가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빚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오는 사장인도. 이거 무슨 말인가? 누가가 보기에 희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교회를 통해. 구약성경에서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올해는 희년이다 선포하면 모든 국가적으로 선포가 되는 건데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바로 희년의 공동체다. 교회를 통해서 나눔이 실천되고 뭐랄까요? 부의 불균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의 불균형이 어떻게 희년에 이렇게 옮겨져요. 나눠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게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구절들.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첫째는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나라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해 성령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막 하려고 막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24페이지 아래에 써놨는데 되게 제가 생각할 때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교회 되게 이상한 풍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요. 교단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녀보셔도 별 차이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교단이 구분된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구분된 게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서구에서 교단이 나눠졌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교단 간의 차이라는 게 이미 수백 년 동안 희미해졌어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교회 풍토가 교회 분위기가 둘로 갈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요. 혹은 선한 행위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교회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두 카테고리에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 보험이고요. 가장 삶을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야말로 붙어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게 막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되나요? 그게? 그 자기의를 쌓거나 그거 하는 척하다가 말거나 폼만 잡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고 아 우리는 좋은 일하는 교회야 이렇게나 할 수 있지 실제로 진짜 그게 됩니까? 거꾸로 기도만 하고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 기도는 기도는 여러분 뭐하러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그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교회는 기도와 성령을 엄청 강조하는데 삶이 제외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삶을 엄청 강조하는데 기도가 배제되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가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어떤 분들은 저쪽으로 제가 보기에 함께하는 교회는 삶을 강조하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한 보따리 있는 것 같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하면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보따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꿋꿋하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지만 딱히 삶을 안 하는 소수파가 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참된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다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신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교회의 권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요. 항상 근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항상 참되지 못해 오긴 했어요. 근데 항상 참되기 위해 발고등 쳐야 돼요. 항상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누가 보금을 잘 읽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이끌어주셔서 저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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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이라도 이 땅에 구현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